동남아시아의 젖줄인 메콩강에 서식하는 어종의 약 20%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가뭄과 댐 건설로 수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. 원해미 월드리포터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크고 희귀한 물고기 중 일부가 발견되는 메콩강. 메콩강은 중국에서 시작돼 미얀마와 라오스, 태국, 캄보디아, 베트남을 거쳐 남중 국회로 흐르는 길이 4,800km의 강입니다. 남미 아마존강과 아프리카 중서부 콩고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어종이 많고 전 세계 내륙 어액량의 1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이들 어류의 5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세계 최대 비영리 환경단체, 세계자연기금은 메콩강의 1,148개 어종 가운데 최소 19%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. 메콩강 어류들을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은 극감한 강수량입니다. 지난해 메콩강 수위는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함께 강 상류 중국 댐들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수력 발전댐은 특히 강의 흐름을 바꿔 수질을 변화시키고 산란기에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유 어종의 이동을 차단합니다. 동남아시아 경제는 메콩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. 연간 어획량만 20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어류가 사라질 경우 식량 안보 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당장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4천만 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중국이 현재 메콩강 상류의 가동 중인 댐은 모두 11개.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메콩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인근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메콩강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월드뉴스 원혜입니다. 동남아시아レク 어쩌자로 관계지 Henness 인경 세팅 Punkt 감사합니다.